안녕하세요 토니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보이죠 바보샵 맨날 오는 그 레드폴 바보샵에 왔는데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 지금 벌써 머리 상태가 지금 막 붕 떠갖고 되게 이상해지는데 그래서 오늘 또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하러 왔구요 지난번까지는 제가 여기 이렇게 턱수염 이렇게 있었는데 딱 밀었어요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뭐 어쨌든 여론을 따르기로 했고 오늘 아무튼 저 레드폴 바보샵 보이죠 여기 지금 보이다시피 그 양곡점 하고 같이 있어요 혹시나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쭉 들어가면 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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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는건 더 좋겠는데 이건 뭐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튼 오늘도 머리 매우 잘 된 것 같아요 이러고 남자만 나아 술 마셔 가야 되는데? 아무튼 오늘도 레드폴 바보샵에서 머리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.